아, 이렇게 무거운 걸 걸어도 돼? 당연하지! 이건 3M 코맨독이라고 3.4kg까지 견딜 수 있어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시간 낭비하지마! 강력하게 부착되는 3M 코맨독이라고 울퉁불퉁한 표면에도 간단하게 접착돼요 정리 정도는 간편하게 착! 마음이 바뀌셨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 떼어낼 땐 흔적 없이 제거됐죠 3M 코맨독 후, 붙일 땐 착! 떼어낼 땐 후!